보호망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이에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 보호망은 면책, 감액기가 없는 암보험 오늘은요 각 회사별마다 조금씩 일단은 감액, 면책기가 없는 암보험이 있다 보니까 저 보호망이 정확하게 각 회사별 보험료나 보장 내용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도 2주밖에 안 남았어요 4월달부터는 그들이 와요 그들이 누구죠? 10차 경험생명표가 그래서 일단 4월달부터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질병 수수비나 진단비나 이런 치료비가 보험료가 20%에서 많게는 50% 정도가 정보험사가 보험료가 인상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면 3월에 무조건 가입을 하셔라 반대로 종신보험은요 4월달에 가입하는 게 나아요 사망보장인 종신보험은 4월달에 보험료가 더 내려갑니다 살면서 보장받을 수 있는 질병보험은 4월달에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니까 3월달에 꼭 가입을 하시고요 반대로 주거에 나오는 사망보험금이 있는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은 4월달에 준비하셔라 왜냐 평균수명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사망보험료도 4월달부터는 10차 경험생명표 경험생명표는 4년마다 우리가 미래에 사망률을 생존율을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요 지금 9회차 9차 경험생명표는 보다 지금 10차 경험생명표가 3살 더 평균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망보험료는 내려가고 그 다음에 살면서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질병보험료는 보험료가 20%부터 30%까지 인상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 회사마다 저 보험왕이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다같이 휘르륵 뿅 자 여기 보시면요 일단은 50세 여성기준 역시 늘 하던대로 50세 여성기준이에요 표준체인데요 주계약 100만원 예 그래서 사망보험료 100만원 맞구요 제3항 일단은 5만원 어 이제 7만원 바뀌었죠 7만원 미만시에는 의무적으로 3천만원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두번째는 바로 보장이죠 일반암 바로 즉시 오늘 가입하고 내일 진단받아도 100% 받을 수 있는 이런 암 진단비가 5천만원 설정이 되어 있구요 남녀 특정암 남성은 전립선 5천만원 아직 변동사항은 없구요 여성은 유방암이 엄청난 손해율 때문에 5천에서 3월 11일 이후에 3천으로 내려갔다 자 바로 보장 소외감이에요 소외감 같은 경우는 갚기경제죠 그래서 갚기경제는 천만원 그대로 되고 그 다음에 50% 납입면제 그 다음에 소외감 진단연 진단 이런 부분들은 보험료가 얼마 안하기 때문에 50세 여성기준으로 여기 나온 대로 보험료가 4만 8천 9백 5십 4원으로 바로 즉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번째는 간편이에요 병력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지금 보장내용은 표준체나 유병자 간편보험 3,5,5입니다 뭐 3,2,5 3,4,5 아니에요 3,5 간편보험 그래서 표준형이랑 보장내용은 다 똑같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지 보험료만 만원이 인상된 5만 9천 178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한 같은 경우는 저 보험방에 그전부터 많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특히 어 지금 표준형이나 간편 바로 보장 안보험은 많은 분들이 아시라 생각해요 나머지 3개의 회사 어디 회사가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음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에치 손해보험이에요 에치 손해보험 시그니처죠 시그니처 어디 있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성 바로 암 바로 보장 암보험 20년나 90세 만기고요 보험료가 2만 3천 558원 보험항 신한보다는 보험료가 왜 이렇게 저렴해 근데 정말 죄송하게도 2천만원 2천만원밖에 가입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 보험료가 저렴한 겁니다 신한은 5천이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 보험만 그러면은 에치손보도 한도를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바로 보장 면책 감액기가 없는 암보험은요 각 회사마다 조금씩밖에 가입이 안 돼요 조금씩밖에 그래서 중복해서 가입을 하시던가 내가 납입할 수 있는 여름에 준비하신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치손해보험 시그니처 여성 전용보험에 일단은 50대 여성 20년나 90세 만기로 해서 일단은 암진단비는 2천만원이고 갚기영제 그래서 20%니까 400만원씩 보장이 된다 예를 들어서 기타피부만 진단받으면 나머지가 죽는 게 아니에요 각각각각각 어떻게 된다 각각각각각 진단받으면 446 16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50세 여성 기준으로 유병자 355 보험이에요 간편보험 역시 보장 내용은 표준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해사망 주계약 5천만원 그리고 일반암 2천만원 갚기영제 일반암의 20%인 400만원 그래서 최대 1600만원까지 446 이거 4번 걸리면 솔직히 죽어야죠 근데 솔직히 이렇게 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자 보험료는 얼마냐 보험료는 4만1846원 어떻게 보면 표준체보다 2배는 아니지만 보험료가 좀 더 비싸죠 그래서 간편보험도 역시 표준체와 보장 내용은 똑같다 역시 이 상품 역시 어디다 엘치손보 시그니처 아까진 표준체 이번에는 355 간편보험이다 이렇게 설명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것도 엘치해상이에요 엘치해상 어딘지 아시죠 구생군 어린이 최강자 그래서 50세 여성 똑같은 여성 기준으로 20년나 90세 만기 해들었습니다 보험료는 3만 292원 와 엘치손보 시그니처 이상으로 저렴하네요 맞아요 하지만 역시 신한처럼 5천만원이 아니고 사망시 1억 그리고 기본 상위구장에 100만원 넣어들었구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된다 일반암 진단비는 2천만원 2천만원 나머지 나비지원 나비 면제는 넘어가구요 자 2천만원 그리고 유사함 갑기경제는 역시 각각각각 기타피부암 갑상소암 제자리암 경계성용량 양성내중량은 4백만원 항암방사선 양물치료비 100만원 양물치료비 감에 면책기가 없는거 100만원 그래서 보험료가 얼마다 현대해상 암진단비 2천만원 기준으로 3만 292원으로 표준체로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자 다음은 간편보험이에요 간편보험 그래서 간편보험 여기 보시면 3,5,5 보험이죠 자 근데 간편보험인데 표준체는 3만원대 근데 유병장 간편은 3만 3,500원 보험료 차이가 솔직히 그리 많이 나진 않아요 그래서 간편보험 역시 보장 내용은 표준체랑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된다 일단은 기본계약 상해사망 천만원 넣어들었구요 보험료 납입면제 천만원 넣어들었어요 거기다가 여기 보시면 보험료 납입지원 암진단비 2천만원 감액 면책기가 없이 바로 보장받을 수 있는 거기다가 유사함 갑기경제 4백만원씩 넣어드린 금액이 3만 3천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더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고랑나비 한 마리가 생명이 아닌 손해보험이에요 손해보험 자 손해보험 역시 50세 50세 여성기준이에요 20년나 90세 암후유장이죠 상해사망이 아니고 100만원 최소 금액으로 넣어들었구요 암진단비 면책감액기 없는게 2천만원 손해보험은 면책감액기 없는게 신한처럼 3천만원 5천만원 가입이 되는게 아니고 달랑 고작 겨우 2천만원밖에 안된다는거 그리고 유사함 진단비는 4백만원 보험료 납입지원 이렇게 넣어둔 금액이 보험료가 얼마냐 24,839원 내가 감에 면책기가 없는거 많이 가입하고 싶다 아까 신한 아니면 현대 아니면 여기 훈구 요렇게 가입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아니면 하나 손해보험 그러면은 하나 손해보험 2천 현대 2천 훈구 2천 그리고 신한생명 5천 그러면은 1억 1천까지 바로 즉시 오늘 가입하고 내일 유방안 걸려도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중복가입 중복보장 가능하다는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거 같아요 자 다음은 유병자 간편 3,5,5 50세 여성기준이에요 그래서 보장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최소 보험료가 3만원이다 보니까 3만220원 그래서 주기약 다 넣어드렸구요 암진단비 2천만원 그리고 갑기경제 400만원 항암방사소 약물치료비 200만원 넣어드렸구요 그래서 3만원이 채도보험료다 보니까 3만222원으로 준비가 가능하다는거 알고계시면 좋으실거 같습니다 자 레고렌님 말씀드렸고 버블버브님 요만 아유 예 자 그러면은 저 보호망 일단은 오늘 질문이 밤 늦어서 그런지 질문이 별로 없으시네요 그러면은 저 보호망이 최종 정리된 내용 설명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50세 여성 네 50세 여자 면책에 감액기 없는 바로 보장 일단은 건강체와 밑에 유병자보험 설명드릴거에요 일단 A사 네 어딘지 아시죠 20년나 90세 보험료 보면 48,954원이에요 일단 가입 조건이 있어요 가입 조건은 신한같은 경우는 실손보험을 가입을 하던가 1년이상은 아니에요 실손보험 만약에 이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실손보험 먼저 가입하고 그 다음에 신한생명 안보험을 가입하면 돼요 그래서 실손보험 유지나 기존의 안보험이 1년이상 유지가 돼야 자격 조건이 있구요 일반암 5천 갑기경제 네 천만원 그리고 남자분들은 전립서 5천까지 되고 여성은 3천원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여성 50세 기준이다 보니깐 유방암은 3천만원 제3한 의무로 3천만원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48,954원이 나왔구요 자 B에요 B는 어디죠 시그니처 에치손보 보험료가 가장 어 현대가 좀 더 저렴하긴 하지만 일단 두 번째 저렴하고 실손보험이나 기존 안보험이 1년이상 유지 일반암이 200 2천 갑기경제 소외감이 400 그래서 따로 밑에 전립서암이나 유방은 없는데 유방암이나 전립서암은 여기서 받고 끝나요 근데 신한같은 경우는 여기서 받고 나중에 위암이나 간암이나 다른 암이 걸면 또 여기서 받을 수가 있는게 큰 장점이죠 자 C 어디죠 에치해상 에치해상은 보험료가 이 셋중에서 B C D에서 가장 저렴하죠 기존 안보험이나 역시 진단비가 1년이상 유지가 되야되요 여기는 실손보험이 상관이 없어요 일반암 2천 유사암 400 상해삼 5천 넣어서 보험료가 23,558원 현대상이구요 마지막 D산은 훈구과제 호랑나비 20년낱 90세 그래서 하나 시그니처 여성보험이나 현대상보다 보험료가 좀 더 나간다 3만 290원 근데 실손보험이나 혹은 실손보험과 기존의 안보험이 둘다 유지가 되어있어야 돼요 이거 플러스는 또는 실손보험이나 안보험 둘 중에 하나만 가입이 되어있으면 되는데 플러스는 실손보험과 1년이상 안보험이 유지가 되야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면책 감액 없이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3호 간편보험이에요 3호 간편보험 여기서 보면 S신한 신한 같은 경우는 20년낱 90세 보험료가 5만9천 178원 실손보험을 유지를 하던가 가입을 하신 분들 없는 분들은 실손보험 오늘 가입하고 내일 신한 라이프 안보험 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손보험이나 기존 안보험이 1년이상 유지가 되어있어야 되고 일반암 5천 유사암 천만원 유방암 3천원 그리고 제해사만 의무로 3천만원 그래서 59178원으로 가입이 된다는 거 자 B는 어디죠 아까 H 시그니처 안보험이죠 3만220원 이 셋죽에서는 유병자는 가장 저렴하네요 아까 얘는 H 해상이 표준체는 저렴했는데 실손보험과 기존의 안보험이 무조건 유지가 되어있어야 돼요 이 두개 다 동시에 충족이 되어있어야 돼요 일반암 2천 유사암 400 최저 보험료가 3만원으로 가입이 된다 자 세번째 네 흥구 화제입니다 4만184원 그래서 기존의 안보험이 1년이상 유지가 되어있어야 되고 일반암 2천 유사암 400 상해사만 5천만원 나머지 D가 현대상이에요 현대상인 실손보험과 기존의 안보험 둘다 충족이 되어있어야 되고 일반암 2천 유사암 400 최저 보험료가 3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험료 나비 몇몇 되신 분들은 신한 그 다음에 한화 그 다음에 훈구 그 다음에 현대 이렇게 가입하시면 얼마에요 5천 7천 9천 1억천 1억천만원을 오늘 가입하고 일단은 내일 진단받아도 유방원 걸려도 1억천만원이 어떻게 된다 100% 왜 면책 감액기한이 없으니까 고지상만 제대로 가입하고 준수하면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1억에 1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